ㅋ ㅋ ㅋ ㅋ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시험을 한 번 보여주시면 될까요? 내가요? 숙청 누나가 제가요? ㅋ 와 형 어색해요 형 와봐요 카메라 앞에 이렇게 ㅋ ㅋ ㅋ ㅋ ㅋ ㅋ 하윤 씨 사윤 씨 사윤 씨 사윤 씨 사윤 씨 주차 오빠 주차 오빠 나야 한테래 진짜 너무 아 턱 발 살림을 잠깐만 잠깐만 존자라서 해야겠다 이렇게까지 갈게요. 그래 그거 해요. 여기까지 갈게요. 딱 세 동작. 주짱 오빠. 불러줘. 좀 이쁘게 불러야 된다. 주짱 씨는 불러주세요. 알지 알지. 뭐 하는 거야. 주짱. 카드 힘든데요? 오케이. 이번엔 콘셉트가 너무 이쪽 아니야? 별론가요 이거? 아니 아니 주짱 씨랑 너무 똑같아. 주짱이도 이거였어요? 장구 장구. 장구. 그럼 장신이 형 그거 줘요. 장신이 형태라고 해. 장신이 형태라고 해. 너 그거 해. 장신이 형태라아. 장신이 형태라아. 아 됐네. 아 됐죠. 아 나왔네. 아 그래 이 정도면 됐지 아 됐어 됐어 괜찮아요 잘 됐어 혜연 오빠 혜연 오빠 혜연 오빠 혜연이 거의 있어 혜연 오빠 혜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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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이거 살짝 올림픽처럼 나올 것 같은데요. 아세요 이거. 아 이거 안 돼 진짜. 이거 진짜 올림픽처럼 하면 안 돼. 아 싫어요. 한다고 안 했으면 되지. 올림픽 때 다들 네 인석 빼고 없었어. 한다고 안 했으면 돼. 올림픽 때 내가 어떻게 했지. 뛰어가. 뛰었어. 이렇게 뛰어. 다시 reincarnation. 완성. 원 X 3. 이게 가진다고. 이제 결정도는 생각RET Carlisle 메이크업. 어, 나 아무튼 내 강수해줘야 돼. 괜찮' ces. 말ving 정 бег받고 빨리 함께 해요. ㅋㅋㅋㅋㅋㅋ 왜, 왜 그래? 스가 뛰는 거야, 나? 어떡하지? 아, 못치겠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